당구장에서 큐 고르는 방법 먼저 큐가 공에 닿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큐 끝의 팁이 잘 관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큐의 팁은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을 치면 눌려서 옆으로 퍼집니다.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면서 퍼지면 팁이 붙어있는 흰색 선골보다 넓어집니다. 이렇게 팁이 너무 넓어지면 공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정확한 당점을 쳐서 내가 원하는 성질의 공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골과 같은 넓이로 항상 잘 다듬어야 하고 큐미스가 나지 않도록 초크가 잘 발라져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큐가 휘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당구공은 작고 공을 때리는 큐 끝은 더 작습니다. 그런데 큐가 휘어있으면 내가 노린 당점에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좋지 않습니다. 큐가 휘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큐를 당구대 위에 올려놓고 굴려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큐는 상대와 하대로 나뉘어져 있고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잡고 비틀어서 돌리면 상대와 하대가 분리되는데요. 결합된 상태가 견고하게 잘 맞물려 있어야 공에 힘이 잘 전달됩니다. 연결 부위가 견고하지 않으면 공을 쳤을 때 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갈라지는 소리가 나서 듣기 싫습니다. 하우스 큐는 이 정도만 알고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큐 구입하는 방법 먼저 개인 큐가 필요할까요? 당구는 섬세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매번 모양이 다르고 무게가 다른 큐를 사용한다면 일관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비싼 큐가 아니더라도 항상 같은 큐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당구장에 있는 하우스 큐라 하더라도 자기 것을 정해놓고 사용한다면 그 또한 개인 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는 직접 공을 쳐봐야 타구감을 알 수 있는데 경험이 없는 입문자들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 큐를 장만하는 것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먼저 당구장에 있는 하우스 큐를 이것저것 사용해보고 안목을 넓히는 후에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싼 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비싼 큐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큐는 스쿼트가 안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스쿼트가 일어나는 이유를 생각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질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먼저 개인 큐를 만들고 연습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